현재 충청이남 곳곳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중부에,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모레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전국에는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영서에도 최고 15cm, 경기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